갔다 잘 보람께 이야 광랑림 많이 드십시오 차트가 큰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이빙 때를 찾는 거면 뭐? 죽고 싶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비 방송 켰습니다 어서 들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매매들은 다들 잘하고 계신지요 어제 참 뭐 휴장 이후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더만 결국에는 차트가 이렇게 됐네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뭐 시초가는 지금 얼마 안되니까는 하락세가 깊어 보이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거지만 2% 정도 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섭구만요 천천히 매매해서 꼭 좋은 결과 이뤄봅시다 오늘 시초가에 급등했다가 폭락 원상복귀 그러게요 원상복귀 수준이 아니라 원상복귀에서 더 내렸네 달러가 많이 올라가요 그니까 말입니다 지금 환율도 다시 1300원대가 돌파가 되는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혼조스러운 상황입니다 달러 급등 증시는 폭락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럴까요 내일 FMC 회의록 발표인데 아따 무섭구만 벌써부터 이렇게 빠지면 어쩌자는 건지 서학개미들 선물로 많이 뛰어들었대요 주식 잡고 에헤이 미치겠네 하당금만 해야 되는데 말이요 현물 선물 양산하고 맞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데 천장 만들고 밑에서 놀다가 본장 때 폭락 예 앵그리님의 뷰가 제 뷰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장 만들고 밑에서 놀다가 보장 시작 후 하락 여기서 밀렸으면은 아까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도 잡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천장은 이미 만들어 놨고 저점에서 지금 매수 많이 다뤘다가 좀 올린 다음에 본장 때 폭락시키면은 올만한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매도 한 개 잡겠습니다 평단 가격은 49.25 손절은 보면서 눈으로 하겄습니다 올라오면 하나 추가할 의향도 있긴 해요 예 시장가로 그냥 잡고요 평단 가격은 43 저점에서 그만 펄딱대고 빨리 뒤져라 이거 사 진입 횟수를 좀 줄이려고 짧게 짧게 안 빼고 그냥 뭐 들고 있을 수 있는 자리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익절은 걸어놓으면서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진입 횟수 좀 줄이려고요 뭐 autopopy 아 아 그 worm 아 아따 위에서 다시 잡든가 돌아나오면 돌아나올 수 있는 게 구감망 오늘은 뭔가 말아올릴 것 같긴 해 느낌이 그래 그냥 느낌만 그래 차트 가는 대로 대응할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본장 스타트 그냥 밀어버릴라고? 아따 이 새끼들 그럼 그냥 어제껏 잠깐까지 꽉 밀어라 아래 방향만 나오는가요? 윗방향이 없네 오늘 본장 아따 뭐가 이리 급하실까 아래로 한번 제끼고 위로도 한번 제끼고 그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는구만 스톡이 도는 자리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매수 하나만 잡아봅니다 평당 가격은 33이요 잠깐 익절 50포만 먹겄습니다 50포 익절하고 다시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잡았네 쭉 들고 가자 효자된다 어떻게 다시 다 내릴란가 기다려보지 광랑님 오랜만이네요 털어버렸어 왜 털었어? 아뇨 요즘 들고 가면 똥인데 버릴 때 버려야 돼요 다시 잡으면 되죠 뭐 갔다 잘 보람께 이야 광랑님 많이 드십시오 차트가 큰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이빙 때를 찾는 거면 뭐? 죽고 싶나 아니 뭐 매수 잡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은 다이빙 때를 이게 찾는 거면은 팍 떨어질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올라가 이야 매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말아올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 부르네 포합입니다 이야 시원하네 채원하네 그럴까만 이거 사회가 사회가 이런 걸 자리에 쓰신 스스로 기 tempt ved 이럴 이럴 Look 저녁